음성군 불교사업연합회는 첫 연등문화축제를 열고 온 세상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지난 21일 음성군실내체육관에서 봉행된 제1회 음성불교연등문화축제에는 음성불교사업연합회장 가섭사주지 상인스님, 원각사주지 도봉스님, 수정사주지 세진스님, 조병옥 음성군수, 안혜성 음성군의회의장, 이모선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상인스님은 우리 가슴 속에 존재하는 부처님을 상기하고 온 세상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게 등불을 밝히자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결성된 음성군 불교사업연합회는 이날 첫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고 지역 불교 발전에 디딤돌이 되길 다짐했습니다.